행복한 변화, 새로운 시행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우리가 함께 우리 동네의 공기기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아이들도 같이 미소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우리가 함께 스마트 미터기를 사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는 도시, 더 나아가 지구도 같이 미소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우리가 함께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하여 이웃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웃들도 같이 미소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시흥시의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미소 지어주세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도시, 우리가 다 같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스마트 프로슈밍 시티 시흥을 만들어갑니다. 스마트 시흥, 스마일 시티젠 이 캠페인은 시흥시와 함께합니다.